2번에 추네 2번에 추네 너넨 너넨 MVP 당신도 위험해 VIP 전부 내 춤에 I don't mean I don't mean 더 올려 봐 네 어깨를 흐른 공인 다운이 DROP IT UP 열어주신 번 시작해 봐 목소리 딱 해친 리더 킹이 오버 1 2 3 4 점점 따라 따라 내 눈신대로 GO 점점 따라 따라 Just put your hands up 점점 따라 따라 내리는 따라 GO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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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분이 OK 터진 듯한 분위기에 절대 시행이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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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분이 부끄러워 DROP OU 라그만 무대로 뱉시키기 다시 헛클어줘 또 이겐 트렌빌리하잖아 난 넌 시작해 봐 목소리 딱 간 재미없게 킹이 오버 1 2 3 4 점점 따라 따라 내 눈신대로 GO GO 다다리따라 Just put your hands up DROP 다다리따라 내 눈신대로 GO DR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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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P DR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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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할 텐데 lasse 네, miljo 다시 한글자리에 다시 한글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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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게 어디인 건가? 한글자리에 여행 우리의 데뷔 다시 한글자리에 오우 대화가 또 다른 판매하는 거예요. 상상에선 정말 잘했어요. 경험 모두 함께 дуже 기도를 시작했다. 와요. 또 다른 판매도 아니지만 좋은 회사로 구현을 거라. 주로 아름답고 기도를 반전하였거든요. 오늘의 판매한 97mana,